자, 오늘 하우스 플리퍼 DLC 자, 일단 계속하기를 해봅시다. 아, 정원용 툴 다음 아, 신규 아이템 야, 이렇게 다 나오네요. 새 집 이런 거 아, 이 집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집인데요 어, 이거 잡초 제거도 되네, 이제 원래는 진짜 개쓰레기 집이었거든요 이거 사진을 안 찍어놔가지고 이거 원래 집이 어땠는지 보여드릴 길이 없네 하여튼 개쓰레기 집이었어요 우리 집부터 좀 치고 가자, 이게 뭐니 아우, 이놈의 집구석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어 아니, 잠깐만, 여기 왜 들어와? 이거, 이거 왜 들어온 거야 왜 들어온 거냐고 야, 야, 사다리를 내놔라 어디가 더러운 건지도 모르겠네, 이거 야, 야, 닦여 야, 안 닦여? 어디가 더러운 건지도 모르겠어 에라이 포기하겠습니다, 이 집은 그래도 꽤 깨끗해진 편이라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어, 메일 이거는 이제 DLC 이게 그거 정원 DLC인가 봐요 이거는 아포칼립스도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럼 정원부터 한번 가봅시다 원래 주어진? 주어진 집이에요 첫 집! 아직 안 팔고 있긴 한데 팔면 더 더러운 집으로 가기 때문에 거길 다시 처음부터 바꾸는 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정원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오! 호스! 야! 좋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잡초 제거하기 잡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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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민들레 잡초 이거 자를 순 없는 거야? 아니 이거 뭘 뭐가 보여?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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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원컬러 자갈 자갈 색깔 아! 야! 이거 진짜 딱 화분에 들어가는 돌 색깔이 딱 이 색깔인데 이걸로 하자 띄워 이게 맞아? 뜯어버려 야! 뚜르륵뚜르륵 드르륵 아! 이렇게 하면 잡초 보이네 여기도 그냥 다 이걸로 바꿔버려 아 불편해 아 잠깐만 너무 불편해 제발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없애버리고 말거야 아 제발 아 유편한 침협관목 침협 침협관목 어떤거요? 많은데 낮은거? 높은거? 기둥형? 어? 뭘 씹으라는겨? 이거? 이걸 씹으라는걸까? 식물 넣기 와 아 어따 씹는거지 나 이거? 어디까지 파는거에요? 어 어 느려 어 답답해 잠깐만 이거 빠른신기 눌러 이거 가격 흥정 이걸로 해놓고 준비됐어? 됐나요? 아 이게 아니야? 그럼 뭔데 이게 아닌가요? 아 이게 맞네 아 근데 왜 하필 여기다가 심었을까? 가운데다가 심을걸 그랬는데 아 불편 아 불편 처음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여기는 원컬러 자갈 여기도 네모로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 불편해서 안되겠어 이거 네모로 해야겠어 쑥싹쑥싹 쑥싹 엎셔버려 쑥싹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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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잔디깎이 이런거 없어? 풀을 다 그냥 뜯어버리고 싶은데 아 아 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불편해 노 그리고 여기도 이걸 심으면 되는거지 이번에는 가운데로 잘 심어봐야겠어 됐다 자 파라고 왜 안파 한 번씩 한 번씩 팔 때만 더 눌러줘야 되네 꾹 누르고 있으면 안되네 어이가 없네 됐다 자 잘 자라렴 어 편안해 어 불편해 어 어 불편 투컬러 자갈 아 왜 자갈을 다른걸 쓰세요? 그냥 같은걸 쓰시지 일단 밀어 그래야지 잡초가 보여서 일단 다 밀고 일단 밀어 그래야지 잡초가 보여서 일단 다 밀고 일단 다 밀고 이렇게 무슨 잡초를 이렇게 숨겨두고 식물 심기 여기도 가운데가 어디야 쯤 아, 이거 아닌데 칠멥관목 이거잖아, 이거 아, 측백나무야? 몰라 파 이거 뽑을 수 있나? 이 디엣이 처음이라서 뽑을 수 있으면 뽑아볼게요 나 진짜 불편해 죽을 것 같아 흙뿌리리 물, 아이, 저기요 물 야 아, 야 안 뽑았네 뽑아 얘 혹시 너 뽑기 가능? 파기 가능? 어, 팔 수 있다 어 편안 자, 가운데가 요, 요쯤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불편한 불편한 나무로 옮길 수 있게 됐어 자, 심자 물 아, 편안해 여기도 이제 하면 끝이 나겠어요 정사각형 쑤 어디까지 하는 거야, 이거? 드르륵 드르륵 끝 아 여긴 안 하세요? 여기도 하시면 좋겠는데 아 이거 뭐지? 아 불편해 저 못 없애나? 없을 수 있다 없애버려 없애버려 다 됐고 여기도 가운데를 아 이거랑 맞춰 아 근데 여기가 가운데가 아닌데 이거는? 여기가 가운데인데 그럼 또 이거랑 이거랑 약간 틀어져서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정원을 사셔가지고 말도 안 된다 자 파자 손이 이거 로봇 손이니까 진짜 정원 가드닝 하는 로봇 같네 끝 정원사 스킬 펴기 속도 조정 이거를 계속해서 80% 삽으로 더 빨리 짱 파기 이걸 해야겠어요 아 사진도 찍어주네 저번 디엣이 없었을땐 안 찍어줬는데 근데 사진 너무 못 찍는거 아니야? 누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아 편안하다 와 가운데 있는 것 봐 잘 맞췄는데 원래 집이 이 모양이었어요 로딩 화면에 뜨네요 근데 그런 집이 이렇게 변했다 약간 콘크리트 재질 이지만 저의 스윗톰이랍니다 이거 근데 뭐 아이 잠깐만 펫 디엣이 첫 주문 완료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벙커 하나 하고 저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지? 이거 볼래 로딩 화면에서부터 지금 심각함이 느껴지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맞아? 야 이거는 이거는 집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장 아니야? 아니 부동산 사기당한 것 같은데? 진짜 레알 공사판을 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 화염 방사기도 쓸 수 있다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세요? 도구 사용하기 화염 방사기 야 저 심각하다 심각해 제가 봤던 집 중에 지금 제일 제일 심각하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청소업자를 부를 게 아니라 건설업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있어 파 파 파 파 이건 시공해진 사람 잘못 아니냐고 이게 맞아? 이 도트로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건 뭔데? 파 파 파 파 파 파 파 또 치워 치워 이런 곳을 지금 벙크로 쓰시겠다고요? 나 같으면 이거 일단은 판 사람 고소부터 하겠다 왜 바퀴벌레가 안 보이나 싶으신가요? 제가 바퀴벌레를 유리 조각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징그러운 바퀴벌레? 볼 필요 없다 정원부터 이 모양 이 꼬라지면 안쪽은 도대체 어떤 거야? 이거 왜 안 집어져? 이거 치우면 집어지려나?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싫어한답니다 파리, 모기, 바퀴벌레 기타 등등 거미 생각만 해도 지펴, 지펴 파란색이 나와야 돼서 잠깐만 됐다 불편할 뻔 지펴 지펴 왜 안 지펴 아니 이 쓰레기를 아니 이 쓰레기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잠깐만 이것도 이거 왜 안 버려지냐고 아하 나 짜증나네 사용하기 화염방사기 태울 수 있다 충전 혹시 이것도 태워지니? 야 이건 안 태워지네 죽어 없어져 혹시 이 벽에 그라비티도 안 지워지네 야 야 아 잠깐 이거 충전해야겠다 이거 이거 어디로 바꾼다고요? 버튼 눌러 배열하기 그래서 화염방사기 충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못 봤는데 죽어 아 탔다 드디어 야 쓰레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하다 그냥 보기만 해도 막막해 자 이 공사판 같은 곳을 치우고 다 치워 이 와중에 브금은 평화로워서 좀 킹받네 난 이렇게 전쟁같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하 잠깐만 뭐야 기묘하게 남은 네 쓰레기들 이거 호수로 치워져? 아 치워진다 자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지같은 그라비들 저 저 저기도 치워버려 저 저 저 저 저 저 이거 외벽 다시 하실 생각 없으신지 고객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외벽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어디야 꼈어 82%? 아직 남았다고? 뭐가? 아 여기 안에 이런 것들도 다 뒤에 둬야 되나?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데 사라졌네 사라졌네 아 이걸로 이렇게 겉면을 좀 닦아야 되나보다 자 닦읍시다 죽어라 여기서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뭐였지? 물로 그 청소하는 게임 누가 하고 있는데 파워 워시 시뮬레이션 여기 뭐야 어 사라졌다 뚝싹 뚝싹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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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요? 아 바다 뭐가 더러운 건지 잘 모르겠네 쓱 뚝 쫙 어지러운 것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들었다 올려야겠다 두두두두 아니 근데 아직도 먼지가 92%라고 일단 밑에 붙어서 닦고 가자 근데 쓰레기는 왜 또 72%야 혹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체크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아니라고 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틀려 있어? 불편하게? 잠깐만 아 왜 안 맞아? 수평이 아 화나래 왜 수평이 안 맞냐고 사람 짜증나게 불편해 불편해 이걸 화얀 방사기로 지져버리면 되는 건가? 그냥? 그렇지만 손으로 짚는 이 맛 닦 타나 청소야 청소 자 자 님 깨끗해지십쇼 다 이거 수리 솔직히 말해서 이걸 이대로 그냥 녹슨 채로 쓴다고? 오오! 어 이해 안 돼 자 태워 태워버려 죽어 죽어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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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태워 어 깨끗해졌어요 어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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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Х 자 이거 망치질이나 좀 더 빨래라 이게 뭐야? 아 방독면 방독면은 저기 왜 이게 안 올라와죠 충분한데 왜 안올... 여기다 둬자 저거 닫고 버리고 쑥쑥쑥쑥쑥쑥 쑥쑥쑥쑥 이분 이거 바닥 새로 안 하시나?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그냥 여기서 벙커니까 하면서 쓴다고 이걸 여기서 벙커 생활하면 없던 병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리 좀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여기 여기 바닥이구나 여기 뭐야 이 바깥에 지금 더러운 게 있는 거야? 나가봐 아이씨 아우 쉣 여기도 있었잖아 어째서야 죽어 그냥 죽어버려 잠깐만 청소해 아 이거 진짜 불편하게 왜 이 모양으로 되어 있지? 쓰레기 버리기 99%? 뭔데? 뭔데? 99% 뭔데? 올라갈 수 있다 와우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태워버려 됐나? 너도 타라 그냥 진짜 여길 다 말소시켜 버려야겠어 불로 소독 아 깔끔해 진짜 깔끔한데 나쁘지 않잖아 왜 99%인지 진짜 궁금하다 왜지? 왜 99%지? 이거 왜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는 거야? 짜증나게 먼지 닦이도 99%고 쓰레기도 99%고 잠깐만 저기 저기 있다 쓰레기? 쓰레기가 어디 있어? 쓰레기가 어디인지 좀 알려줘 쓰레기가 어디인지 좀 알려줘 쓰레기를 찾아간다 내가 진짜 어디야 이게? 안쪽인데 불태워봐 일단 태우고 봐 여기 답답하다 여기 어딘가인데 바닥 벽 어딘데 어우 짜증나 안해 나무식탑 컬러감 있게 너름나무로 가자 하수구에서 책상 있는 건 좀 그러니까 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가 딱 햇볕 들어오고 좋네요 근데 너무 하수구 옆인데 문 옆에다 가자 여기가 좋네 여기가 하나 더 뭐지? 아 저기 있다 잠깐만 이거 이거 여기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었구나 이거 하나는 어따 두지? 이걸 왜 두 개나 두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삐뚤어졌잖아 좋아 1인 소파 이걸로 두고 열 개 열 개씩이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자 뭐지 영화 단관 하나 소파 두 개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여기에 소파까지 놓겠다고? 잠깐만 아 됐다 흠 여긴 너무 길막이고 여긴 너무 길막이고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나무 책상 두 개 나무 책상 두 개 아니 무슨 책상을 이렇게 많이 두어? 여기 뭐 설마 내가 지금 벙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감금 독서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지? 이상한데 오 예쁘다 자 여러분 이거 앞뒤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었다 두자 이걸 두 개? 책상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이거 벽걸이 TV 벽걸이 TV 벽걸이 TV 여기 벽 벽 어디다 둘까? 아무래도 여기가 좋겠다 아 두 개 이것도 두 개? 이게 도대체 무슨 벙커야? 디자인 왜 이래? 라이플? 야 총까지? 이게 왜 책상이 안 올라가지? 아 벽에다 거는구나 얘는 언제든지 집어 들고 갈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이게 맞는 배치인가? 자 다 졌다 램프 이 몇 개? 네 개? 하나 비상등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셋 넷 넷 이렇게 두고 야 야 이게 이게 무슨 배치지? 디자인이? 와 여기 앉아 있으면 진짜 뭐 아 약간 올 것 같은데 정신병이 아 아 들어봐 화장실 깨끗한 거로 써야지 그래 음 싱크대 싱.. 싱크대 야 여기에다가 이런 싱크대까지 어우 맑아 화장실은 이 색이지 다시 또 다른 쪽에다가 아 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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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복잡한 느낌이 든다 짠 열어 다다 아 잠깐 저기 열기가 벌써부터 두려운데? 으흫 이럴수가 또다시 시작된 삽질 아우 먼지 날리는 것 봐 내가 기계라서 이런 먼지에 내성이 있는 거지 인간이었어 봐 벌써 지금 난리 났다고 산재 요청했다고 산재 요청 진짜 기관지 나빠지는 느낌이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다가 벙커를 만드냐 말이야 100% 포기할까? 그냥 지금 해도 수입이 아주 짭짤한데 저 오른쪽 밑에 수입 보이세요? 24445.32 아니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아 이거 왜 안 돼 파 이건 불에 안 타가지고 직접 파야 돼요 아 불태워버리고 싶다 진짜 소독해야 돼 불로 이렇게 한번 짖어주면 다 소독이 될 거란 말이지 웬만한 균은 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잘 익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닦아 어디를 닦아야 되는 거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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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거 버리는 거지 아니야 이거 안 버려? 이걸 쓰겠다고? 말도 안 돼 이걸 쓰겠다고? 왜 이래 이거 이쪽? 난 이걸 쓰겠다고 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안가 불 어디서 켜 이거 어두워 어두워 이 전등 하나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레알 이거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런 벙커에서 어떻게 살지 아무리 비상사태라고 해도 귀신이랑 동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불편해 4% 어디야 아우 불편해 물청소 해봐 물청소 아 불편해 어디냐고 아우 으 어디냐고 어디냐고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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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사라져 야 이거 와 끝도 없다 그냥 태워버려 아 가스 다 됐어? 상점에서 사라고? 어디서? 가스라고 치면 나오나? 포스터잖아요 어디서 사는 건데요? 저기요 가스를 어디서 산대요? 설비 어셈블리 기타 설비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디서 사는지 아시는 분? 어디서 사시는 분? 아시는 분? 서바이벌 정원 열람이력 말고 기타 태비 특별한 이벤트 할로윈 이런 것도 있구나 장식? 못 찾겠다 아 근데 이거 쓰는 게 편한데 도대체 가스가 어딨냐고 가스가 화염방사기 가스 상점에 가서 살아 화염방사기 아 연료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잠깐만 화염방사기 가스라고 쳐서 그렇구나 왜 자꾸 기본 컴팩트 이게 나와 이 연료 예 예 자 됐다 이 됐어 다시 태우자 아 아 편안해 아 여기는 땋는 거다 잠깐만 치우고 닦자 아 아 드러워 뭐야 85% 네 먼지 닦이가 대충 닦고 대충 여기도 대충 대충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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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여긴 여전히 96%네 킹 밖에 태워 아 오 깔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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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어디 여기 와우 불타라 쓰레기들아 그냥 죽어라. 아니 진짜 이런 데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데를 벙커로 쓰고 싶어 한다고? 아이 말도 안 된다. 부시비퍼? 여기도? 어디가 안 닦였는지 모르겠어. 모르겠다. 100% 채워놓은 거는 여긴 포기해야 돼. 이걸 어떻게 100% 채워. 다 태워버려 그냥. 불타라. 아휴. 깨끗해라. 쉬워. 근데 아까 스킬 포인트 오르지 않았니? 망치질. 이거 근육 강해지는 건 뭐지? 장비도 하나 업그레이드 해볼까? 좋아. 여기. 다다. 여기. 쓱싹 쓱싹. 자, 여기도 식탁을 구매해 두 개. 여기는 뭐 식당인가? 식당이? 사이좋게 옆에 앉으세요. 약간 삐뚤어졌네. 모던 수납장. 여기 주벙 맞네. 음. 어우. 약간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 이렇게 지워주고 싶은데? 이거 괜찮다. 이런 데에서 요리를? 이걸 또? 이걸 또? 여기는 보라 색깔로. 자, 하나. 여기 뭐 단체로 사실 건가? 셋. 넷. 다섯. 여기에. 여섯. 일곱. 어. 어따 두지?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쪽 가운데로 이렇게 옮길까? 약간 원형의 식탁처럼.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두고. 이거를 여기다 두는 거야. 여섯. 여섯. 돌려. 둘. 너무 좁은데? 셋. 넷. 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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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편한데? 그리고. 마우스 휘보다 시프트 점이 좀 더 빠르네요. 여기다 두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도 소파를 두겠다고? 여기도 소파를 두겠다고? 무슨 욕심꾸락지지 이거? 이따 두고. 벽걸이 팁이 두 개? 벽걸이 팁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 아홍. 아홍. 두 개씩이나? 어디다 설치하라고 하는. 대충이었다. 설치. 램프 두 개. 문 옆에 하나. 여기 하나. 커피 머신. 있을 건 다 있다? 끝이지. 와. 이런 거 좀 빼고 다 했네요. 그래도. 먼지 닦기 이런 거 빼고. 그럼 그냥. 끝내기. 진짜 깔끔해졌다. 아이고. 후레쉬를 계속 키고 있었네. 주문맵. 자 그러면은. 이제 벙커도 한번 맛봤으니까. 하나씩 해볼까요? 뭐부터 해보는 게 재밌을까요? 하우스 뭐시기. 하우스 패드. 럭셔리? 어쩌구. 뭐부터 먼저 해보지? 음. 그냥 이거. 이 순서대로 갈까요? 이 순서대로. HDTV부터. 선셋베이 어서 오세요. 어쩌구. 저쩌구.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좀 어색한데. 근데 마우스를 따라오고 있잖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어. 어. 선셋베이의 사랑스러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도를 펴면 개조가 필요한 첫 집 확인할 수 있다. 아. 여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집을 하나씩 눌러가면서 하면 되나봐요. 갑시다. 새로운 시작. 선셋베이의 첫 주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존과 니콜의 집을 도울 준비가 됐나요? 크지 않은 집이지만 전방은 당신의 눈을 사로잡을 거예요. 방 인테리어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해요. 특히 집 근처에 있는 공구 보관 공간은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잘 부탁해요. 그레타 앤 올리버. 예산은 이 정도. 선셋베이 주문에서는 각 케이스에 해당된 예산이 있다. 예산을 넘기지 말라고? 아 네. 예산 안에 이렇게 집 꾸미는 건 또 처음이네. 그냥 주는 대로 막 했는데. 근데. 잠깐만 저 안쪽 지금. 난리야 나 있는데 이거. 아이. 이거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치우고. 들어갑시다. 보기 불편해. 자. 실례합니다. 이거 쓰레기장인데 그냥. 잠깐만 이거 쓰레기 보태를 좀 치우고. 아니 누가 창고에다가 이런 걸 쌓아두냐고요. 그때그때 버리시라고요. 에? 외국은 분리수거 날 이런 거 없어요? 먼지도 닦고. 다 됐고. 아 여기. 이게 남아있네. 닦아. 자. 결정. 사우나. 아니면 워크샵으로 쓰기 딱 좋은 공간. 정리만 하면 된다. 아. 정리가 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여긴 정리로 합시다. 네. 굳이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퀴 의자. 어우 촌스러워 색깔. 허리에 아플 것 같은 느낌인데. 산뜻 턴이 좋다. 자. 의자. 잠깐만 이 망치. 망치를 좀 올려놓을 수 없을까? 망치 올려놔. 전동 드릴. 사고. 끝이야? 아니잖아. 아 여기 위에다가 사야되는구나. 자. 다음 이거를. 옮겨. 여기다 두고. 쓰레기통. 이 작은 공간에서 뭘 하겠다고. 자. 끝.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되지.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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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일단 청소부터 좀 하고요. 누가 주방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이거는 거의 테러 수준인데 더러워진 수준이 아니라.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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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다 깠지. 아이템 판매하기. 전구 샹들리에. 옷장. 이거?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두 개 팔고. 창문 네 개. 원기나 닦아야 되네. 이것도 닦아야 되는구나. 환기도 식혀. 날도 따뜻해졌는데. 환기 한 번 싹 해줘야지. 다 됐다. 결정을 내면 된다. 티비. 벽난로. 티비지. 거실은 티비지. 짠. 해놓고. 코너형 수납장. 아하. 뭐지. 어. 컬러. 음. 나쁘잔데. 이거를. 엿다 두면 되려나. 왠지. 어때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나쁘지 않네. 피비. 올라오세요. 여기보단 여기가 나으려나.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딱히 상관없을 것 같기도. 몰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이 알아서 바꾸겠지. 어. 이 색깔 괜찮네. 짠. 샹들리에. 하나 더 사야 되네. 여기도. 밝게. 금전수 2개. 오. 일단 흰색 금전수. 이걸. 엿다 놔두고. 하나는. 엿다 두자. 그리고. 이에. 못생겼어. 못생겼으니까 최대한 가려. 엿다 두고. 아. 두개네. 이것도. 하나 넣었다 두라고. 여기다 두자. 됐다. 그 다음은. 아. 모든 작업 완료야. 끝.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바꿨어요. 스키페. 아. 새집 구매가 가능하다. 사용. 주문.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나가 더 늘었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맛볼. 럭셔리 하우스. 파도 위에 삼. 선상 파티를 열었다. 아. 요트 정리를 도와달라. 파도 위에 삼. 좋아요. 와. 요트도 한번 청소하러 갑시다. 기도하는 사람 있나 봐. 오. 이건 더빙까지. 네. 아빠가 일찍 돌아오신대요. 스킵할 수 없는 이거? 이 더러운 선체를 보여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요. 돈만 주시면 전 다 청소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돈만 주시면 전 다 합니다. 파도 위에 삼. 여기가 그 문제의 파도. 파도란다. 이것도구만. 돈에 대해선 불평할 일은 없지만 비용을 통제하는 걸 선호. 어. 이것도 비용이 있네. 야. 야. 어떻게 놀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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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를 좀 다 써보자. 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 말도 안 돼. 태우고 싶다. 화염 방사기가 그리워. 야. 그래도 술만 마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야. 야. 까지 했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을 뻔 했어. 자. 일단 이것도. 정리. 정리. 됐다. 자. 여기 깨끗하게. 자. 도대체 어떻게 놓은 거지? 얘네들. 야. 야. 신명나게 놀았나 본데. 진짜로. 저건 뭔데. 왜 안 치워지냐. 이거 컵이구나. 쓰레기 쓰레기. 짬푸. 자. 저거 쓰레기냐 저거. 아 여기. 사이사이에도 쓰레기가 숨어있네. 아니 왜 세게 숨겨놓는 거야. 어이가 없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야. 정말 재밌게 놓으셨나봐요. 숟가락도 떨어뜨리시고. 야. 전등 켜기? 아. 내 몸에 있는 전등.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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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뭘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아. 있는 거구나. 이것도 그냥 빈 병인줄. 짠. 닦고. 아니 도대체 왜 쓰레기를 숨겨놓냐고. 오. 치워. 자. 됐다. 자. 여기 어딘가에 지금 쓰레기가. 아니 쓰레기란다. 먼지가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쑥쑥쑥쑥. 쑥쑥쑥. 쑥쑥쑥. 이거 또 쓰레기구나. 아. 이쪽에? 아. 여기도. 아니 진짜로. 왜 숨겨놓냐니까. 쑥쑥쑥. 아이템 판매하기. 쑥쑥쑥쑥. 쑥쑥쑥. 쑥쑥쑥쑥. 쑥쑥쑥. 쑥쑥. 요 어딘가에 요 어딘가에 있는데 잠깐만 들어봐 어디있다는 거지 아 요 아래 있네 됐다 전기쿠커도 팔라고 이거 그리고 냉장고 요게 딱 예쁘고 좋네요 그리고 제빵오븐 색감을 좀 맞춰야 되니까 기본을 하얀 색깔도 하고 세부를 이런식으로 손잡이는 이런 색깔로 색감을 맞춰서 올려둘려 요코 요코 야아 근데 아버지께서 이거 바꾼걸 보면 좀 수상객이시지 않을까 여기 또 왜 쓰레이가 있지 그지같은 놈들 그지같은 놈들 아이고야 뭘 어떻게 살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여기 여기에서 뭐 화장실 대용으로 여기 썼나 여러분 씹시다 아 좋아요 편안했다 자 여기 겉에는 다 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는 아니고 어디로 가야돼 위층으로 올라가야되나 여기로 올라가야되네 아이고 이놈의 쓰레니 응 너가 제때제때만 손님이 제때제때 방을 치웠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거잖아 아니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으면 오물이 이렇게 다 묻어있냐고 소파 이런데다가 아 토했니 여기다가 돌았나봐 진짜 잘했고 아 저 밑에 쓰레기 약간 하고 야 진짜 쓰레기부터 다 치워버려 도대체 뭐 어떤 삶을 살았길래 먼지 아이구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졌네 그리고 또 뭐 어디 있어요 탭키 누르면 보이라나 1층 1층 지하가 있구나 저 지하로 어떻게 내려가요 아 이쪽이군요 감사요 아휴 아 아니 뭐 여기서 운동 안하고 뭐 딴거 했니 아 이거 거울이구나 아이구야 내 잘못 본 말이지 열어 아이구야 침실도 난리가 났구만 벽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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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들아 피자를 왜 여기서 먹니 울겠다 돌겠어 어 으 으 으 으 요거 따두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두고 아이고 기타도 이렇게 두고 두고 태원아 이야 아주 그냥 뱀 허물 버듯이 벗어던졌구만 자 닫아 또 어디로 가야돼? 바다 여기 아니고 그치? 그쵸? 옆에가 있는데? 에? 나 왜 길을 못 찾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아 다 어떻게 할까요? 가구 보수? 오 이런 것도 가능하네 아 아 잠깐만 이 이 이 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님 대화창이 제일 방해요 뭐 신기하다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어디까지 닦아야 해요 어디까지 닦아야 해요? 다 닦은 것 같은데 큐 아 여기도 이렇게 색깔 색깔 네 걱정 마세요 유럽 단풍 유럽 단풍 이렇고 유럽 단풍 이렇고 잠깐만 취소해 봐 색깔이 뭐였는지 알 수 있어야 그거 하지? 뭐로 해야되지 뭐로 해야되지 뭐로 해야되지 지금 페인트 유럽 단풍 슉슉슉 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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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걸 눌러야 되겠군 보수가 처음인지라 여기 여기 안쪽으로 못 바꿔? 이거였지? 새거같아요 땡큐 자 됐다 자 어이구야 너 엄마가 제때제때 방 청소하라 했지 엄마 말 안 듣고 지금 이러니까 방이 엉망이 된거 아냐 깨진 거울이 있어? 아 잠깐 아 됐다 깨진 거울이 어딨어? 아 하나 둘 셋 문 열어 어이구야 어이구야 원래 바닥이 이런거야? 어이구야 원래 바닥이 이런거야? 어이구야 어이구 도대체 어이구 도대체 어이구 도대체 어이구 도대체 방마다 안 들어온 곳이 없어요 어떻게 된거지 쉬워 쉬워 완료 야 진짜 깔끔해졌다 야 진짜 새집 구매 가능 자 그리고 주문맵 펫 여기로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음 알래스카에서 개설매를 몰았어요 지금 안고 있는건 토끼에요? 이거 첫집이라고요? 여기가? 부동산 사기당하신거 같은데 음 걱정 마십쇼 음 맡겨만 주라고 무단 입주자 아아 잠깐만 정원 DLC 있으니까 정원부터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게 됐네 아 쓰레기 도대체 누가 여기다가 야 여기 동물들이 뛰어넘기 딱 좋은 집인데 정원도 넓고 혹시 이거 제초작업은 안하시나요? 제초작업 해버리고 싶은데 잔디깎기 없냐? 그럼 내가 잔디 이렇게 이익 하면서 깎여서 도와야 될텐데 점프가 제자리점프 멀리 못 가네 달려 달려 계속 걷고 있었어 그동안 빨려 아 아 87%라고 아직 남았어? 잡초가? 오디? 오디? 모르겠어 그냥 패스해 어차피 정원은 쟤 나와 바리가 아니었던 관계로 쑥쑥 쑥쑥 싹 싹 테라스 87% 어디야 어디냐고 또 어디가 들어온거야 자 뭔소리야 새가 사나? 새소리가 들리는데 자 문 여세요 근데 잠깐만 테라스 89% 도대체 어디지? 어우 짜증나 업그레이드하면 뭔지 좀 더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해보려겠어 아니 뭐야 이거 뭐 살아? 개가 사는데 이거? 누가 이걸 뒤뜯어 놨어 이거 개가 해 놓은 거 아니면 이상 말이 안 되는데 아이고야 엽 버리죠? 이제 버리죠 아우 아눅스 뭘 또 버려?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아니 왜 똥을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태먹은 거야 먼지 닦기 87% 아니 어디 안 닦은 거야 내가? 나름 다 닦은 거 같은데 고맙 아우 오 으음 으음 노 자 치웁시다 누가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구매 안쪽 코너형 왼쪽 소파보시기 나쁘지 않았네 이걸로 여기가 그거니까 딱 두고 커피 테이블 여기가 검정색이니까 색감을 맞춰야지 테이블을 이런색으로 모던하게 가자고 억셋풀 귀여워 뭐가 바뀌고 있는거야? 뭐가 바뀌고 있는거지? 이거는 요 밑에가 바뀌고 있고 뭐가 바뀌고 있는거야? 모르겠네 두 번째 색칼 대충 이렇게 하자 자 됐다 오우 그리고 1층 다 했고 방 2층? 1층? 예? 1층 방? 계단 교체가 가능하다고? 이게 아니고 여기? 1층 방이라며? 20층 방이라며? britain 아 귀여워. 혀 내미는 것 봐. 아 귀여워. 맞아요. 아 제가요? 인보가 아니라? 아 어떡하지? 데려갈까? 근데 우리 집이 너무 조그만한데? 음... 예... 아니야. 좀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좀 더 좋은 주인에게 가라. 음... 넴. 너도요. 잘 가 친구.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랄게. 뭐야 이거. 이게 청소로 지을 수 있구나. 으으 더러워. 그냥 닦고. 닦고. 아 뭐야. 아 여기도 쓰이가 있었네. 못 봤다. 자 깔끔. 뜨레기 버리기 97%?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되지. 어 새 똥 봐. 좋아. 토끼는 에너지 넘치는 동물이라 놀이를 위한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풀어 키우는 거지만 안전하지 않은 계단이 있는 경우 닫는 게 낫다. 아 계단이 있으니까 닫는 게 낫지 않을까? 미다 지문. 뭐야 이거. 아아. 컬러. 컬러는 요 색깔로. 아 여기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짠. 오. 저기 밑에 이 천이 너무. 이게 너무 좀 그런데. 하얀 색깔로 가자. 지붕은. 잠깐만. 그릇. 그릇은. 애들 잘 보게 하얀색. 침구. 아 이 침구 색깔을 좀 바꿔줘야지. 아 너무 하얀색 인가? 너무 꽂힌다 이건. 이 토끼. 토끼 똥 잘 치우라고 하얀색으로 해줄까? 메탈. 이거 이 색깔이 예쁜 것 같고 지붕. 지붕은. 약간 이런 색깔. 기본.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자. 어우. 왜 이렇게 커. 일단 대충 여기다 두고. 코너형 소파. 이거로 가자. 이게. 여기다 두고. 잠깐만. 이거를. 여기로 옮겨. 쭉 돌아서. 쪼금. 잠깐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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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파를. 아늑하게. 여기다가 두고. 커피 테이블. 커피 테이블. 여기다 두고. 어두운 발 받침대. 뭐야 이거. 초록색. 이거 색깔 나자. 귀엽다.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왜 두 개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토끼를 지켜보라고 옆으로 살짝 옮기자 이렇게 두면 자리도 있고 다 있는 클래식 책상 목재 개별로인데 이게 낫다 이거를 어따 두냐 이거를 갖다 두자 의자 의자는 뭐지? 허리 아플 것 같으니 돌려 됐다 잠깐만 이거 삐뚤어졌어 됐다 그리고 램프 아이고 서랍장 서랍장 서랍들 서랍들 메탈 이게 다 하려나? 서랍을 어디다 두지? 예매한 칸 여기다 두자 작은 토끼 작은 토끼 친구 테이블 조명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풀 풀 여기다 두고 이것도 요거는 여기다 두고 천장 조명 천장 조명 요거를 천장 조명이라며 천장에 다는 거 아니야? 달리지가 않아 왜 천장 조명 아 여기 여기 달리는 거네 그러면 여기 두 개? 아 요건 좀 아니고 여기 안 달리나? 여기 달자 그럼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이었다 살펴 살치 살치 아 네 초립 짐 전 손님이 원하시는 걸 전부 사드린 것뿐인데 예산이 초과되신다 그러시면 손님한테 돈을 더 가지고 오시라는 말밖에 못해드리겠는데요? 꾹 꾹 꾹 에어컨 설치 끝 그리고 넓은 카페 두 개 자 하나 하나 아 안 된다고? 하나 로 둘 됐다 창문 창문 어떤 창문? 이 창문 열고 어 아직 안 끝났어? 뭐가 안 끝났어? 아하 정원 정원이 안 끝났네 여기 비둘기장 야 이것도 내가 색깔을 골라야 돼? 귀찮은데 귀찮은데 세 번째 색깔 달라졌니? 대충 대충 이걸로 하자 자 새야 와라 잡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87% 잡초 아 여기 있다 끝 야 완고일 탈퇴 깨끗해졌네요 어 어 왔다 아 동물보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떤 놈들이 이런 귀여운 강아지를 버린 거냐 쓰레기 새끼들 아 귀여워 어 어 악동 오직스러움 성격바 깔끔 치와와 아하하 아 귀엽다 보더콜 이야 이런게 키우려면은 사안책을 몇 번 나가야 돼 편식 귀엽다 더러 아 얘가 진흙밭에서 뒹구는 걸 좋아하나봐 아 12 포메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비글도 귀엽고 아 퍼그 귀여워 게으름 시바이누 시바이누 아 로트와일러 오 포메 에헤헤 에헤헤 아 이거 우리 우리가 보낸 그 강아지 아니야? 내가 보낸 그 강아지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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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도 있네 죄송하지만 거미랑 뱀 부분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를 무서워하는지라 귀엽다 메인쿤인가봐 예의 발음 예의 발음 넥돌 아 귀여워 다 남자 고양이들이네 치즈 샴 아비시니안 귀엽다 귀엽다 봄베이 진짜 너무 귀여운데 다들 아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를 강아지를 누가 버렸냐 귀엽다 더럽고 편식해 브리티니 브리티시 쇼테온가 벵갈 이거 왜 다 네모로 나오냐 왜 깨져가지고 한글이 애기 고양이 애기 고양이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토끼 새 이런 새 귀여워 목 돌리는 거 보셨어요? 귀엽다 이렇게 DLC 맛보기 한번 해봤고요 좀 더 많은 DLC를 해볼까 싶어요 이제 좀 DLC도 샀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DLC도 한번 즐겨보면서 다른 이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도 한 마리 데려올까? 내 가족? 하여튼 오늘 하우스 플리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하우스 플리퍼에서 하도록 합시다 이 영상은 뱉고 뱉고 뱉고